저는 카드로도 카드예요. 저는 카드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저도 카드 주로 써요. 한 1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50만 원 나가더라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생존의 문제라서. 이 아이들이 혼란한 모드로도 하지 않고, 이거 그냥 손이 된. 어떻게 짓이 생길래는 거죠? 낱생들은 chicks 안 원한 정도에 그냥 아침에 꽉ezered. 이렇게 바쁜 수 있게 자아가 담아니와 함께하고자 이렇게 ball이 아니기에는 한글자막 by 한효정